난 유페라고 함 목숨 떨린 대전담 오늘 찍을 영상 엑스트라텍 2,015 세 박스입니다 그렇다고 아 근데 저는 못 뜯어 얘네들이 찢어져야지 얘네들? 여기 형이랑 얘랑 찍어야 돼요 얘네들 이래? 와 형 얘네들 이래요 아 네 죽여볼까요? 저 사람한테 공지당하고 있어 토닥토닥 난 유페라고 함 그래 와서 뜯어줘 아 그래? 어 나는 이제 못 뜯으니까 어떻게 놔둬요? 그냥 뜯어요 뜯어가지고 그냥 막 한복 아니 어? 벌써부터 이게 나오네 아 참고로 얘네들 섞었어요 이거를 어 종훈아 좀 알려줘 어 오케이 일단 얘 뽑혔네요 레오도면 따로 뽑아줄까요? 아니요 그럴 필요 없어요 펜드론까지? 어 펜드론까지 이거 문제 있는데? 펜드론 교체기 펜드론 펜드론 이거 살짝 문제 있는데 유페봐 왜? 이게 나와? 히안 히안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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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두고 있다가 이렇게 보여줄게 갱신되게 여기서 뭐 건졌어요? 못 건지네? 그럴 게 없지 임픽 각이라매 임픽 각이라매 아직 며화도 안 나왔잖아 아 그렇구나 아 아 아이고 단태 아이고 필요없는 안 돼 없었던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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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방송이지? 뭐 뭐 뭐 아이고 단태 그러지마 저 단태는 치환 육합 치환 육합이다 나 저거 안 뽑혀서 문졌는데 와 저거 뽑았네 잘했어요 호락헌닥 김오찌하다 김오찌 유승경 김오찌하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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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고 호락헌이 세 박스니까 문제는 없을거야 나올거야 임픽 가 또다시 임피를 도전한다 그럴보내서 사는게 낫지만 아이고 에시 와 저건 피한 패기인데 요 이제 제안 두개씩 잡는다 아녜요 저는 피한 세 통 다 피한 패기였는데 이거 한 장도 안 나오더라 어? 왜? 타천사! 오 타천사! 됐어. 저 좀 주세요. 저 세 통 뜯었는데 타천사도 안 나왔다고요. 안돼 타천사를 모아야 돼요. 타천사 10개 모아야 돼요. 오 호프! 호프다. 좋아할지 말아야 할지. 나 왜 내가 산 것만 안 나와. 나 샀을 때 이거 두 장도 안 나왔다고. 이거 세 개도 안 나왔는데. 전부 다 피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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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안이었는데. 나도 뜯고 싶다. 응 안돼. 저 좀 주세요. 불쌍하게 기부 좀. 나오는 거 보고. 닌 박스에서 뭐 했냐. 인피 나오면 제가 타천사 하나 드림. 타천사. 뭔가 좀 문제가 있는데. 호프도 주세요. 거절합니다. 호프다. 추가요. 주세요. 호프 하나 추가요? 호프 주세요. 호프라니. 호프라니. 건지는 게 없냐? 바지 표출의 라인은 다 나왔어. 그래? 치크다 넣었잖아. 이쪽은 약간 문제 있는데? 가가가 간맨. 간맨이다. 간맨이 아니라 사무라이인데. 아 깜짝이야. 간맨이래. 사무라이. 사무라이. 여기 저 사무라이 해야 돼 있어. 원래 맞아. 아이고 지레. 망했다. 망했다. 뭔가 망가게 느껴진다. 레오도 하나 증발. 야 메롱다. 신크로야. 드디어 와. 드디어 신크로야. 개신기하다. 그것도 쓸모없는 신크로. 개 쓸모없어. 이펜에 신크로. 쓸모없는 신크로. 아 뭐야. 쓸모없는 신크로. 아이고. 유웨이. 왜. 어. 왜. 오토마토페. 오토마토페. 뭐 할만한게 없는데요. 아직 반 남았어. 아 아직 반 남았어? 괜찮아. 나는 괜찮아. 건지는 시크. 시크? 지기. 시크에요? 어. 어. 진펜리 형. 사사시크가. 좋아할지 말할지 모르겠다 나 이거. 짜세요. 한 번 더 짜세요. 나 한 번 더 짜세요. 나 한 번 더 뭐지? 뭔데? 사사시나. 의차. 팝니다. 아이고 단체. 단체는 아니고 피안. 피안. 잘했어. 피안이. 피안이. 뭐야 이 박스 내래. 피안이 또. 아직 원래 안 나왔어. 아니 왜요. 전 이것도 안 나왔다고요. 전설의 기사. 아니 전설의 기사. 성기사. 성기사의 전설. 로코미한테 안 뜬다. 아직 우레 안 나왔어. 아 그리의 박스니치. 피안 필요 없는데. 우레 안 나왔네. 어 정말? 아직 우레가 기다리자. 아 이제 사이버 인피니팅을 하기 있어. 아니야. 이랑 한 마리 남았어. 아. 한 장 남았어 이제. 축하드려요. 사선시크. 뭐지? 슈페리어도의 고통을 받아라. 싫어하고. 좋아요 할지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거. 한 적 하나 나한테. 그럴게. 어차피 집에 하나 더 있어. 야 물리 나왔다. 나 나왔어? 물리 나왔어. 지금. 피안의식이라니. 이거 증권의 피안의 저주. 피안의 저주. 잔태는 안 나오고. 어 잔태 안 나오네. 어 그러게. 아싸 여기서 뽑아줘야지 그러지마요 님 그러지마요 아니 스칼라만이오 아니 제 얘기를 할 피연만 맞추는데 축하드립니다 저처럼 이제 맞추시면 돼요 저 그랬잖아요 누가 피연만 필요 없어 저 세통 뜯었는데 피연만 맞아서 그냥 피연만 맞췄어요 왜 여기서 이게 두개 다 나오지 어? 림베이지 아이고 림베이지 천용은 왔어 아이고 판타지 아이고 그냥 슈레가 똥이네 어쩌란 말이오 여기서 씻고만 두장 나왔냐? 이렇게 두장 아 근데 두장 거야 슈페리어 놓아 여기저쪽 그쪽은 벌써 다 뜯어서 가요 여기저가 또 어 내가 하나 더 갔네 재활이지 벌써? 벌써? 나 지금 느긋하게 뜯고 있었구나 라스트 원 아 망했다 또 안나와? 왜? 임 카멀 임 카드 멀린 컷 컷 컷 아 안나와 컷 응 아니야 워드 카드야 헬메 세프터 유웨이 유웨이 아 빨리 뜯어요 네? 하나 더 뜯어요 빨리 이것도요? 더 빨리 임피를 뽑으란 말이에요 타천사를 갖고 어? 이예헤이 오 임피 됐어 임피 떴어 역시 역시 각은 충실해 임피가 가니까 진짜 임피가 나왔어 와 임피 나왔어 드디어 나왔어 드디어 박스에서 임피가 나왔어 내 헛된 스토가 내디야놨어 또 임피 나올 것 같아 오케이 오 됐어 임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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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말 나오자마자 여기서 나오면 정말 대박 임피야? 임피야는 뭐야 실비야 실비언 하이게 뭐였냐 임피의 가루 주세요 여기 실비 깔아놨어 블레이즈맨 그러게 어 블레이즈맨이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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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도 하나 말렸고 님 카멀 님 카드 멀린이에요 어떻게 해요? 몰라요 단체 사선 시크 야 안쓰지 야 님 카멀 안쓰지 뭐? 안쓰지 어떤거 님 카멀 님 카드 멀린 님 카드 멀린 님 내 장치 돌았어 진짜 돌아 돌아 아 이거 호프다 호프 한 장만 호프찌까지 왔어 호프찌까지 호프찌까지 진정 기회 난 내년에 가능하다 우리도 넌 내년이잖아 저도 내년 진정 기효은 необ통 성인이라고 자랑 하시는거에요 우리 네년에는 성인이거든요 의무 아이고 스타더스트 플래시 어머나 세상에 间 그는 사람들의 장 어서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사과해 임피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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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미 분류 따위는 할 필요가 없어졌어 엉망진창인데요? 고통받는다 분류해야되고 분류 따위 갖다 버려 그냥 최소한의 분류를 해놔 롱코 롱고미난 또 롱고가 이걸 또 롱고가 또 한 번 하나 더 이제 원래 2장 나왔고 아 잠시만 이거 임피 한 장을 누른 거 맞는데 임피 한 장만 나오네 그보다 단테가 하나도 안 나오네 어떻게 어? 그렇네요 아니에요 육아만 많이 나왔잖아 태양리대 문단테 와 진짜 임피 하나 넣는 거 정말 다행이긴 한데 아이고 전설 나 이거 처음 본다 이거 이런 카드도 나왔어요? 그런 카드도 나와요 이런 카드도 있었어요? 나 처음 보는데 나 이박스 여기서 치연이 온 거 처음 알았어 왜왜왜왜 annotation 로마입 파티 노선설 노? 노래어소 왜 오 recognizing geht 아 아 왜 기다려 제가 뜯을 거에요 아 아 사상시크 남았다니까 아 그래 사상시크 남았지 왜? 나왔어 이미? 사상시크 단테 아 아 아 난 X댔구나 나는 X댔 것이다 난 X댔이잖아 와 어떻게 3박스에서 하나만 인피가 나올 수 있으니까 원래 그래 원래 5박스에 하나 나온대요 원래 지금 총 앞에서 6박스 그래서 2박스에서 하나 나왔잖아요 아 그건 그렇네 야 피 한 잔아 이미 두 장이에요 제안 제안 준지로 풀려라 어 단체 한 장도 없어 정말 노단체 이게 왜 혈차의 기억이야 피 안나오는데? 아니다 사이버인 피 안나오는데? 프라이스 스위치? 이것이 바로 열차의 폐에 열차의 폐에라니?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쓰레기도 버리고 카드 좀 모아줘 치크도 모아주세요 닥쳐 쓰레기야 치크도 모아드리죠 복부 3장 아아 어떻게 타천사 딱 한 마리밖에 안나올 수 있죠 근데 와 3박스 쓰러웠는데 임피 하나는 골랐네 그래도 이거 좋아했지 말해야 했지 그렇구나 자무라이 같은 거 다 모아놔요 왜 임피리나가 안났어 어? 내 쪽에서는 그래? 그 핸드컷 이거 와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냐 원래 이래 아니요 어떻게 단테가 하나도 안나올 수가 있지? 그래 그래 그런가? 영희자 단테가 하나도 안나와 노 단테 노 단테 노 단테 라니 노 노 노 하야 노 너 거기 어디서까지 그걸 말하니 노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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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 이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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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마음대로 해 야 자 좋은거 좀 알려주시오 임피 어디있어 임피 어디있어 임피 어디있어 이열 임피요 지져 어이 지져 잠시만요 쥬페리 헤드롤가 사장 정리하는 중이야 쥬페더롤만 몇장 뽑힌거지? 4장이요 내가 10к는가 빨리 여기 4장 샤라라 안 보여 여기서 봐야겠다 사선 시크 2개? 사선 시크 2개? 슈페리어 돌아있다가 인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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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프 3장 다천사에 인피 인피 드디어 이거 뽑았어 드디어 이거 여섯 박스만 해 드디어 한 박스가 났어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양반아 양반아 이렇게 해서 일단은 뭐였냐 엑스트라팩 2015를 세 박스를 뜯어봤는데 응 망했어 응 망했어 빈드룸 빈드룸 스케이트 세팅 됐어 예 어쨌든 진가에 봐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좋아요 안돼 하지마 인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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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플루언스 프로듀서 마치기가 그럼 끝 빠이빠이